가부츠 대륙시장 화이팅! 가부츠 대륙시장 화이팅! 아름다운 가게는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수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. 저희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가게가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한 번 하나 드릴까요? 비서지 가서 계산해 드릴게요 차이봉사 하시면서 카부수 그릇 시작 오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가요?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경험이 좀 처음이라서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차이봉사 하는 걸 많이 하다가 시달마다 어머니깐 생각보다 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자원봉사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주체가 아름다운 가게인데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세요? 네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건 기부 받아가지고 판매해서 좋은 곳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판매 수익 일부가 기부에 사용되시는 거 아시죠? 네 지금 그러면 카부추 베르시장 오셔가지고 느낌이 어떠세요? 네 상품사자들도 많고 네 대개는 보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참여 기회가 있으면 네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? 지금 판매 수익이 일부 기부가 되는데 나중에 카부추 베르시장이 참여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실 생각은 있으세요? 네 또 참여하고 싶고요 화려한 사람도 있고 안 쓰는 물건도 팔 수 있고 네 판매 수익에 일부를 기부하는 건 아시죠?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 저희도 어차피 진짜 이제 전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형 삼계파라는데 인형 사오면 어떡하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카부추 베르시장에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어 인터넷 보고 인터넷 보고 인터넷 보고 오셨어요? 맘에 드는 거는 고르셨어요? 아 아 아 하하하하 오시니까 어떠세요? 아 좋아요 나 좋은거 같아요 즐거운 거 같아요 오시니까 어떠세요? 아 보기 좋네 교육사항에도 좋고 아 보기 좋네 아 보기 좋네 아 보기 좋네 교육사항에도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